아들내미 여자친구 생긴 것 같던데? 어우 막 그냥 막 난 1분 1초가 아까워 지금 그러니까 마음 숨기지 말고 숨지 말고 맘껏 조화만 하자 CCTV 없는 국도로 이동했나 봐요 다음 범행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라고 미리 말해줄라고 아빠 앞으로 소리 찾아오지 마라 이제 내 여자친구지 잡혔다고요? 나 밀어내는 거 다신 하지마 부지런히 달려갈게 니가 있는 2023년으로